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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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테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회차 몽상 박한길의 증문 접답 시작합니다 10인 집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출근이나 판매 방법 등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개인 사정에 맞추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팀웍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센터에 출근을 시키고 일을 해나가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그렇게 단순한 일은 없어요 항상 서로 상반되는 일을 잘 조합을 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터미 회사를 보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좋은 제품은 비싸게 팔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싸게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략을 구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사실은 일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길,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조직을 이끌고 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사분란하게 군대처럼 모든 행동을 통일시켜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못 따라올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직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박리명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다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될 부분들은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는 거 두 가지의 모순된 것을 하나로 융복합시키는 거 이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복잡한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은 뭐냐면 규정 딱 정해놓고 이대로 지키는 사람은 내가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끌고 가지 않겠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또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박리명으로 하는 것도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도 인정해주면서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나가야 될 부분을 융복합시키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융복합을 시키려고 하면 가장 좋은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박의 정신이고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서 또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곤면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리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 복잡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직원들에게 어떤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규정 다 무시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면서 또 그 회원의 사정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정말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되는 것이 융복합되는 데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실적만 후원하는 사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재심 합력에서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소실적 대실적 따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실적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거기에 스타 마스타도 있고 로얄 마스타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대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로얄 마스터가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양쪽에 다 로얄 마스타도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의 스타 마스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대실적이라고 하는 곳에 제대로 된 직급자도 없는데도 벌써 소실적 대실적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터미 사업을 너무 적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라인은 적은 라인이고 또 한 라인은 더 적은 라인이고 그래서 두 라인이 다 소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다 소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지금 조금 더 큰 소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언제 누가 나와서 태박을 터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양쪽을 항상 다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공한 로얄 그룹의 멤버들 중에서도 소실적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대실적이 소실적이 돼서 뒤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소실적 중심으로 수당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실적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양쪽을 다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쪽이 다 대실적이 돼서 이제 수당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성공한 리더가 됐을 때 돈 충분히 벌 때 그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성공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지만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온전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소실적 중에 조금 더 큰 소실적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소실적과 토적은 소실적 양쪽 다 열심히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질문은요 한 줄 해준다 한 줄 책임져 주겠다 등 한 줄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바이너리 마케팅의 올바른 사업전개 방법 조직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칠판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전개 방법 저는 특별한 묘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폰서 라인 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줄기가 있다 스폰서 라인이 있다 그래서 한 줄은 스폰서가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은 이 B라인만 잘 키워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 당신도 한 줄만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 라인을 쭉 키우고 이 사람은 이 원줄기를 쭉 키우고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원줄기가 되겠죠 이렇게 키워져 나가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원줄기가 되면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것만 키우면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좋은 방법 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키워나가죠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그러면 이 사람도 성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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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원줄기를 만들고 한쪽 라인만 계속 신경 써서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두 줄 마케팅이 아니고 한 줄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 그래 두 줄보다는 한 줄이 쉽겠네 이렇게 혹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혹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네톡 마케팅 역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가 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 줄을 이렇게 쭉 해준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요 한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기는 한줄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 잘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조직이 잘 뻗어나갔어요 자기가 잘 뻗어나갔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도 B라인이 있겠죠 이 B라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폰서가 이 존재 라인이 쭉 커지면 여기에 다가 쭉 조직을 키우겠어요 아니면 이쪽 자기 B라인 에다가 조직을 키우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쪽 B라인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 라인을 키워 가던 사람은 이게 대실적이고 스폰서 라인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폰서가 자기 B라인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실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줄기고 스폰서 라인이고 대실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당신은 한쪽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여기하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끝까지 나는 여기만 키울 테니까 약속한 대로 여기 안 해주기만 해봐라 하면서 결국은 물고 뜯고 싸우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서 결국은 이게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 이거는 잘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예요 잘됐는데 원줄기 하나 키워준다 그랬고 자기는 B라인을 열심히 키워서 잘됐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쪽 라인은 커졌는데 내 라인은 안 커져 안 커지면 안 커지는 대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영리한 방법이 아니에요 양쪽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 가지고 키운 조직 하고 키운 조직 하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키운 조직 하고 수당 면에서 같은 조직 안에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갑 이라는 조직 하고 을 이라는 조직 중에 이 조직원들이 받는 수당의 총액은 어디가 많을까요 당연히 을이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수당 못 받고 이 사람도 수당 못 받고 이 사람도 수당 못 받고 이렇게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여기는 많은 반면에 여기는 이 사람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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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총액이 많기 때문에 이 조직은 어떻든 살아갈 수 있는 힘 활력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이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조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이 갑이라는 한줄 마케팅식으로 가면서 한줄만 해도 된다고 하는 요거 보다는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합심해서 양쪽을 균형 잡게 육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이거를 또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 인위적으로 이거를 쫙쩍 맞춰가지고 매트릭스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는 사업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우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 조직에서는 다 이 자리를 스폰서가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시키는 아주 머리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조직은 나뭇가지 크듯이 자연스럽게 크대 가능하면은 균형을 맞춰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조직을 전개를 시켜야지 인위적으로 한쪽만 하고 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이거를 짜 맞추는 매트릭스 방법으로 전개를 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양쪽에 각각 두 명의 차 하위 직급자가 나와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양쪽에 세일즈 마스터가 토명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명 두 명만 딱 육성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주저앉는 경우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더 많은 분들을 붙들고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자로서 자질이 있다 싶은 사람을 예를 들면은 한쪽 라인에 한 네 명 정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성공을 해보자 하고 팀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서 쭉 조직을 만들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아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정도는 내가 팀웍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면은 좋다 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은 버려도 되고 내팽개쳐도 된다 하는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쪽 라인이 전반적으로 잘 커야 되고 또 이쪽도 잘 커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범위가 커지면은 그래서 회사에 성공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세스 아카데미라든가 원데이 세미나라든가 또 센터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일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서 시스템으로 이분들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몽상아 박한길 회장의 증문 짓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네요 세월이 빨리 가죠?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 새해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위인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링컨이나 또는 나폴레옹이나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위인전을 읽으면 아휴 저 분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인들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인들 말고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지난 여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에서 펜싱에서 그것도 에베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상영 선수는 에베라는 종목에서 역전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에 박상영 선수는 올림픽에 처음 나간 루키예요 21살밖에 안 되는 루키 국제대회에서 별 경험도 없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의 헝가리 선수예요 그것도 42세 아주 백전노장이었고 그러니까 세계 올림픽 펜싱협회나 우리 한국 펜싱협회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15대 14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걸 드라마로 썼다면 시청자들한테 되게 욕을 먹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풀었다 이거예요 에베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저는 펜싱 경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상영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박상영 선수의 자라나온 이야기를 쑥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첫째는 박상영 선수가 연습과 훈련 벌레라는 겁니다 중학교 은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영 선수는 무슨 체육 영재라든가 특별히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다든가 그런 선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선수인데 연습 벌레 다시 말하면 박상영 선수 얘기하면 다른 선수보다 새벽에 3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연습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자연법칙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평소에 쌓은 노력은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투입한 에너지는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법칙에 또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어떤 일을 이루려면 1만 시간의 몰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루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박상영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올림픽에 나을 때까지 21살이 될 때까지 매일 하루에 다른 사람보다 3시간 많이 연습을 했다는 건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예요 이건 박상영 선수가 자기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것이 자기 소신이다 순자 동양고전 중에 하나인 순자라는 책에 보면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제불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은 성공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에 구멍을 뚫는다 계속 떨어지면 물방울같이 연한 것도 약한 것도 돌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 잔현상에서 많이 봐요 그거와 똑같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끈기 그게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박상영 선수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 소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제가 찾아낸 것은 게임을 즐겼다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에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게임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게임에 임했습니까 박상영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전략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올림픽에 나온다는 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적 축제인데 내가 여기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리고 단지 게임을 즐겼을 뿐인데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군대에 있을 때 야구를 했는데 내가 이 공을 꼭 채워야 되겠다 하고 방망이 휘두르면 안 맞아요 헛방이 나버려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빼고 휘두르면 그게 홈런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박상영 선수는 내가 이걸 꼭 금메달을 따야 될다는 생각보다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에 나와서 나는 여기서 펜싱을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박상영 선수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노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애터미 사업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애터미 사업을 좋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애터미 사업을 즐기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세 번째 요인이에요 제가 찾아낸 세 번째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찾아낸 것은 3라운드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점수가 10대 14야 그러니까 흥가리 선수는 1점만 더 나면 동시타로 1점만 더 나버리면 지금 이기는 판국이에요 앉고 쉬는데 관중 중에 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박상영 선수가 그걸 잡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자기 최면 걸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박상영은 주문처럼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찌르기로 대역전극을 이뤄냈습니다 나중에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왔죠 이게 바로 자기 암시라는 겁니다 자기 암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암시를 자기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의식 현재의식은 내가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 의식이에요 또 하나는 잠재의식 또는 프로이트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의식 속에 잠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식은 우리의 의식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빙산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위에 보이는 것이 10%죠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90%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서 현재의식은 10%고 잠재의식이 90%인데 현재의식에 관계없이 인간의 행동과 의식은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가야지 현재의식이 그렇게 생각해도 잠재의식이 네가 거길 왜 가? 거기 다단계꾼들이 모이는데야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 시간에 잠깐 했는데 잠재의식이 발동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추측한데 아마도 박상영 선수는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했을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박상영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얘가 명랑하고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펜싱 도구도 제대로 주로 중고만 샀었지 신제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이 가난한데 굉장히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 아마 마인드 컨트롤 한 것 같다 그런데 바로 14대 10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다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 긍정적 메시지를 바로 잠재의식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재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돼 있어요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박상영 선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어? 하다 쳐버린 헝가리의 세계랭킹 3인 선수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올림픽 펜싱협회나 우리 한국 펜싱협회에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영 선수가 이 리오 올림픽에서 더군다나 펜싱협회에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박상영 선수가 쌓아왔던 쌓아왔던 에너지 에너지 불변호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나면서부터 로얄 마스터가 자질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박상영 선수처럼 연습벌레 훈련벌레 다시 말하면 일벌레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끈기 퍼시스턴스 끈기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애터미 사업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좋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기는 단계까지 가면 결코 이 사업이 지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면 우리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이 자동적으로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